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멀티클라우드 모니터링 기술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는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 메인터너의 이노그리드 장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발표해 주신 분이 너무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셔서 제가 또 화면이 큰데 뛰어다닐 자신이 없어서 여기서 얌전하게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제는 멀티클라우드 모니터링의 개요서부터 주요 기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활용 사례 그리고 앞으로 개발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니터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 수집부터 처리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이 세션을 통해서 전체적인 클라우드 모니터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티클라우드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멀티클라우드는 특성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데이터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아키텍처하고 제한된 가식성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데이터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브릿지성 문제 때문에 실시간성에 대한 대응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고요. 또 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마다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B 스파이더라든가 텀블벅에서 제공해주는 통합적인 관리가 아니라면 사실 일관성이란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복잡한 멀티클라우드 환경하고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에 대한 호환성을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물론 그거에 따른 전문 인력도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멀티클라우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은 데이터 지원에 대한 실시간성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의 어떤 브릿지성이라든가 복잡성을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통합관리적인 부분이라든가 통합 데이터 측면에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제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통해서 구현되어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에이전트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하고 제어하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수집하는 것을 더불어서 트리거 정책이라든가 장애 알람 정책까지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부분, 그 다음에 그것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처리 부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분산 처리해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 공간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지금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뽑자고 하면 모니터링의 대상에 대한 통합관리 정책이라든가 그거에 따라서 분산 저장 정책, 그리고 어떤 장애들을 감지하고 그리고 트리거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그거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액션을 취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요. 발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을 충분히 저장하고 그리고 트렌드로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 처리 기술들을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기본적인 시스템 아키텍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제가 말씀드리면 에이전트로 통해서 수집하는 부분하고 API를 통해서 수집하는 부분, 그리고 그 양쪽에서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분산 처리해서 저장해서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이 관리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또 마이닝해서 다운샴플링을 통해서 다운샴플링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트렌드로 볼 수 있는 API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부분이 이렇게 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주요 기술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처음에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PI 방식과 에이전트 방식 모두 다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API 방식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가 설치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API가 제공된다. API를 통해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멀티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에서 제공해주는 특정 데이터들 예를 들면 로드 밸런서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VPC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모니터링해주는 API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방식은 대부분 폴링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방식은 멀티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은 보통은 데이터들이 아무래도 주기가 좀 길거든요. 실시간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성을 유지 관리하고 어떤 특정 가상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신중하게 감시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에이전트 방식을 좀 도입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은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에다가 설치, 사이드카 형식으로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VM 서버에다가 실질적으로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설치형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푸시 방식과 풀방식 모두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 방식도 중요하지만 커버리지, 어떤 매트릭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관리해야 될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NMS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니터링 솔루션들을 보시다 보면 대부분은 CPU라든가 메모리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통해서 연구하면서 조금 더 다양한 매트릭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례로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실행 개수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넘어서 각종 사용자가 스크립트를 통해서 체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 또는 MD5를 통해서 파일 변조라든가 이상현상을 체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매트릭들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요.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데이터하고 그리고 VM웨어에서 제공하는 부분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매트릭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그 이외의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이전트 방식이라든가 API 방식에서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다만 이제 에이전트 방식의 경우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합해서 수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멀티 클라우드에서는 상당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특정 리존에다가 서버를 구성하고 모니터링을 외부에서 했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푸시 방식 말고는 사실 정보를 빼올 수는 없거든요. 모니터링 정보를요. 그리고 또는 네트워크 대역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VPN을 뚫어준다든가 VPN을 통해서 정보를 가져온다든가 이것 말고는 사실 안 돼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저희는 접근을 했고요. 이 접근 방식은 바로 이제 저희가 옵저빌리티 매니저를 통해서 프록시 매니저 형태로 해서 대체적으로 한 리존당 매니저와 에이전트가 쌍을 이루어서 모니터링하고 그 자체에서 데이터 수집한 것을 분산 처리해서 저장해서 관리한다는 방식으로 저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는 사실상 예를 들어서 CB 스파이더를 통해서 관련된 프록시 정보들을 얻고요.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각 시스템별로 부하 정보라든가 아니면 상태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들을 조금 더 모니터링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다시 다듬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옵저빌리티 매니저하고 에이전트는 CSV별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API 페이처는 일반적으로 CB 스파이더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보내오는 방식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이전트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바로 분산 처리해서 저장하는 방식과 하고요. 카프카를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 단위를 압축시킨 데이터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카프카를 통해서 단위 단위별로 예를 들어서 초단위로 쪼개서 실시간성 캐시 방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거를 사용자가 실시간 데이터를 바로 볼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산된 데이터는 트리거 엔진을 통해서 저장이 되고요. 트리거 엔진은 바로 이상 데이터가 들어오거나 문제가 되는 사용자가 설정된 정책에 따라서 트리거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로그를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리거 엔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API 패처 같은 경우는 자동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자동화할 수 있게끔 트리거 엔진이 지연을 감지해서 만약에 API 패처 쪽에서 너무 많은 로드가 발생해서 폴링하는데 너무 많은 로드가 발생해서 지연이 발생된다. 이럴 경우에는 자동 증설을 강제적으로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증설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프카는 실시간성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고요. 저장된 것을 캐시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실시간 단위로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부하 측면에서 카프카는 이 정도로 사용하고 전반적인 기본 데이터들은 저렇게 어그레기게이션을 해서 예를 들어서 민, 맥스, 에버리지, 라스 값으로 해서 5분 단위 또는 1분 단위로 해서 압축해서 다시 인플렉스 DB라든가 C계열 DB에다가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된 데이터는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반적인 트렌드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트렌드 데이터는 단순히 하루, 한 달에 대한 트렌드 데이터가 아니라 1년치, 2년치에 대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리점별로 저장되어 있거나 또는 각 영역별로 저장되어 있는 C계열 정보들을 다시 통합해서 통합 트렌드 DB에다가 압축해서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트리거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이 단순히 데이터만 수집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데이터에 대한 분석자료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장애가 발생되는 순간을 빠르게 포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포착하는 정책은 사용자마다 사용자 환경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형태로 또는 여러 가지의 정책대로 장애 알람 정책을 설정해야 되거든요. 트리거 정책을요. 그러면 이 트리거 정책은 사용자가 설정을 하게 되면 사용자 설정된 정책에 따라서 실시간 감지를 하게 되고 감지된 데이터는 다시 이벤트 DB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벤트 DB에 저장이 되게 되면 액션 관련된 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주기적으로 해당 이벤트를 수집을 하고 수집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메일 알람을 발송한다던가 아니면 문자 알람을 발송한다던가 또는 그 이외의 다른 행위들을 실행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는 이제 트리거 이벤트에 관련된 거고요. 트리거 이벤트를 받게 되면 행위가 발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 조치라든가 아니면 장애 관련된 특정 이벤트에 대해서 알람을 받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 관리 및 알림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세스 즉 테스크를 생성을 하고 그 테스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장애 알람을 받을지 트리거 이벤트를 받을지 그리고 트리거 이벤트마다 어떤 정책을 통해서 어떤 대상자한테 어떤 행위를 보낼지에 대해서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 알람 진단을 한다던가 그리고 발송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리거 알람 액션 부분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는 지능형 분석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통해서 연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융합해서 멀티 클라우드라는 복잡한 환경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요즘에 앞서 열심히 설명해 주셨던 LLM 모델과도 연동을 시켜서 조금 더 사용자 친화적이고 그리고 사용자가 어떻게 써든지 보고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각 노드 에이전트에서 발생되는 이벤트들 그리고 API를 통해서 수집되는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제공되는 이벤트들 그러니까 장애 이벤트들이죠. 트리거 이벤트들을 웹폭 형태로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또 그 데이터 로그 데이터를 오픈서치라든가 오픈서치라든가 대용량 데이터 쪽에다가 밀어놓고요. 그리고 오픈서치 쪽에서 계속 로그 데이터는 계속 쌓이게 될 거고요. 중요한 부분은 실제 매트릭 데이터에서 이상탐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LSTM을 이용해서 각각의 그래프의 패턴이라든가 정형된 어떤 행위에서 벗어난 행위가 발생이 되면 그 이벤트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고 그 이벤트 기준에 대해서 전후에 대한 로그를 분석 수집을 하게 됩니다. 즉 오픈서치에서 해당 관련된 데이터들 로그 데이터들을 검색해서 빼와서 다시 한번 로그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뭐 TF라고 해서 FT라고 해서 프린커스 그 그러니까 빈출 단어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그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로그에 대한 데이터들을 압축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요약 정보를 뽑아내고요. 그 뽑아낸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LLM을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오른쪽 화면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화면처럼 LLM이 해당 로그에 대한 그리고 정형 데이터에서 뽑아낸 데이터들과 함께 관련된 리포팅을 해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지금 설명드렸던 기본적인 모니터링 기술에 대해서 사실 조금 지루하고 그리고 다소 좀 따분한 얘기이긴 하지만 좀 적용 사례를 좀 찾으려고 적용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동영상도 준비하고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API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화면은 극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다르게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저희 솔루션에 적용되어 있는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사례를 찍어와봤습니다. 일단 그 옵저빌리티 쪽과 CB 스파이더를 이용해서 테클라우드의 모니터링 통합정책관리 시스템이라든가 멀티클라우드의 주요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 수집 정책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화면들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각 클라우드 노드별로 상태들을 모니터링하고 통합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인사이트 정보라든가 각종 VM들에 대한 상태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클라우드 서비스별로 모니터링 항목을 조회하고 템플릿을 적용해서 모니터링에 관련된 여러가지 템플릿들을 적용하고 끄고 그리고 모니터링도 사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는 없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또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모니터링 정보들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다음 장으로 가서 각 클라우드별 리전들에 대한 상태 정보들을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링에 대한 항목 조회나 템플릿을 적용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상태에 대한 항목을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VM을 확인해서 연결 상태라든가 모니터링 상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현재 모니터링 되고 있는 부분들 어떤 정책들이 상세 정책들이 적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링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이 적용된 저희 대시보드 화면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 트리거가 발생해서 장애로 판단되는 가상서버를 보여주는 위젯이고요. 트리거 장애 이벤트 발생된 가상서버에 대해서 해당 가상서버가 오픈스택에서 페이지로 이동시켜서 세부정보를 확인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관련된 전반적으로 화면을 구성을 하실 때 아무래도 기본적인 멀티클라우드에 대한 표준 컴플라이언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거에 관련된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사용자 위셋을 추가해서 통합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화면인데요.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탑엔으로 랭킹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 발생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장애 이벤트를 외폭 형태로 해서 또다시 알람을 발생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를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는 형태 샘플 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별로 파드의 상태라든가 그리고 상세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상태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도 맵에서 각 리전별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통합해서 볼 수 있게끔 보여드리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실시간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통해서 모니터인 기술 중에 실시간성에 대한 데이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 5초간 마다 수집된 데이터들을 카프카를 통해서 저장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카프카에서 직접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와서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트리거 정책이라든가 트리거에 관련된 전반적인 통계 데이터라든가 로그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대시보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이벤트가 발생되면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직접 확인해서 실제 원인이라든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멀티클라우드 쪽에서 발생되어 있는 이벤트들을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 문제가 발생한 해당 VM으로 이동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트릭 관련된 이상징후 분석 및 예측 시스템에 대한 건데요. 앞에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특정 매트릭 데이터 또는 이상징후 예측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기능을 개발했고 그걸 통해서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정 구간에서 매트릭 정보를 저희가 수집한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분석 주기는 보통은 저희가 실시간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GPU 자원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런 것 지금과 같은 분석은 1시간에서 10분 단위까지 줄이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오른쪽에 빨간 붉은색 점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상징후가 발생된 거고요. 거기에서 발생된 이벤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집된 로고를 토대로 해서 아직은 지금 저희가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로그까지 연결해가지고 보여드리지는 못했고요. 그 로그를 통해서 실제 발생되어 있는 상세 내역들과 관련된 정보들을 취합해서 LLM에 문의해서 리포팅을 치유하는 형식을 개발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예측 시스템인데요. 가상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자원을 회수해야 될지 아니면 관련된 정보를 갖다가 관련된 VM서버를 더 증설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관련 저희 솔루션에서 적용된 해당 기술을 클라우드 바리스타 쪽에다가 같이 융합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제 및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저희가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겪은 것 중에서 가장 크게 힘든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발표자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여러 클라우드 플랫폼들 그리고 그 플랫폼들을 운영관리하고 서비스하는 쪽에서 뭔가 어떤 표준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표준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게 사실 목표이고요. 이 가운데서도 특히나 모니터링 부분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대응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생성형 LLM 모델이라든가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표준화 컴플라이언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수준이 향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확정성 부분 즉 대규모 모니터링 멀티 클라우드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확정성이라든가 유연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연에서 사용됐던 대시보드는 클라우드 바리스타에서 제공해주는 대시보드가 아닙니다. 멀티 클라우드 모니터링 기술 자체가 레스트 API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연을 위해서 시각적인 시연을 위해서 자사의 솔루션을 접목해서 활용한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저거 자체가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대시보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해주신 장정은 메인테인은 함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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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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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